지금 메이비오토열도 지금 나와있어요 자 아그네스 소리를 뜯자 마법시아 뜯 이게 지금 플라워혈 지금 하고 교전하는 것 같은데 마두 뜯 지금 주력은 다 나왔네 다 여긴 또 바코드 하고요 아 이거 지금 뭐 혼전인 것 같은데 예 여기 바코드 있고 자 여기 지금 메이비오토열하고 플라워혈 교전하면 아그네스 소리를 쌍방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 마두여 있죠 아 손님 택시님 어서 오시고요 아 아 누웠는데 지금 시어로만 지금 나왔는데 보니까 마그네스 소리를 할 마도의 뜻 이렇게 나머지 캐릭 뭐 안쪽에서 지금 뭐 뭐 힐하고 버프하고 뭐 이런 캐릭 좀 있죠 이 이 텐 캐릭 같은 것도 안쪽이 있고 하나님 어서 오시고요 하 하나님 어서 오시고요 하 하 하 하 하 어느정도 뭐 어쨌든 지금 뭐 여기가 좀 예 정신이 없이 그냥 서로게 저리인데 아 마도요 뜨 악은 에스소화이 이 정도 좀 으 응 자 이거 지금 클리스마 자 지금 뭐 이거 일단 여기 지금 안 치는 것 같고요 메이비우토혈하고 브라운혈은 자 플라워혈라고 지금 교전하고 있는 거 왜 여기 지금 마법시야 아 아 지금 뜻 마그네스 소렐 마도요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제주들도 좀 있고 스케일링 어디서 보시고 아 플라워혈은 지금 안쪽 지금 정비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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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어로 계속 치고 들어올 때 까다로워요 어쨌든 재미있는데 저기 메이비 호텔 교전 나오는 거는 보기가 힘든데 다시 한번 봉쥬까지 지금 있고요 제주들도 지금 여기 많이 있고 봉쥬 보라 됐어요 슬금슬금 다가와요 보라로 아톰님 한번 찌르고 한번 봉쥬도 타겟해진 상태로 한번 기습했다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왜 디버프 올렸죠 누웠고 비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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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옸티 으흠 에이 시어로 만나고 에이 다시요 다시 다시 봉쥬 한번 에 다시 봉쥬 버티는 정도 버티다가 눕는 정도인가요 지금 특별한 화력은 지금 못 보여주는데 일단 한번 파티 구성에서 좀 안나오나요 플라워엘은 안쪽에 있는거 보면요 준비하는 것도 같고 7군님을 켰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다 CO로 지금 나와있기때문에 음 이게 지금 어떻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저 안쪽에 있는 뭐 지금 텐 캐릭 시릴러 캐릭 요런 캐릭들이 어차피 나와가지고 파울이라던건 뭐 파티 무적 같은 것도 좀 하기 때문에 자 뭐 교전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자 지금 바츠 저 드빔 뭐 교전 있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니고 아 깊이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기병님도 있고요 아 여기서 다 씌워라 마도였듯 아그레스시델 다 씌워기 때문에 마법샷까지 씌워가 넷이예요 아 여기서 여기서 토토왕 인임자 저기 스톰 레인자 아 지금 그냥 여기 그냥 서있는데 자 D스킬 기병님도 자 아 여기서 이게 지금 토토왕군 7군이 다 나왔는데 다음 다음에 찌로 들어올 때 유탈 때 잡아야죠 아 노출됐을 때 자 이게 지금 흠 흠 자 이런 식으로 노출됐을 때 잡아줘야죠 시원은 안 그러면 뭐 사실은 좀 어둡죠